안녕하십니까. N공구의 유팀장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N공구의 찐이입니다. 자 오늘 편집장님이 새차락에서 왔는데 맞아요. 제품을 안 알려줬어요. 그래서 제품을 주세요. 어떤 제품이에요? 이거 뭐야? 귀여운 캐피탈? 어? 귀여운 캐피탈? 팀장님 귀여운 캐피탈이잖아요. 캐피탈이 아니고. 전 직장에 퓨렌타이어 제품 많이 써봤잖아요. 네네.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극찬하는 제품 중에 하나가 퓨렌타이어. 잘 변이 잘 나온다. 이건 뭐 어떻게 하라고요? 퓨어 케미컬 프리워시 써본 적 있으세요? 아니요. 이거는 저희가 영상에서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아요. 처음 봤어요. 오늘 그 제품 리뷰 한 번 해주세요. 아 이 산성 프리워시야? 네네네. 새차락 하는 거네. 갑자기 근데 이걸 왜? 금요일부터 행사 들어가서. 아 행사. 예정입니다. 극찬이 분석 이상의 마찬가지 3 이수 오늘 저희가 아까 아침에 소개해드린 산성 프리워시 작업을 하려고 폼낸스 하고 이렇게 가져왔는데 프리어시 왜 하는지 알아요? 당연히 알죠. 왜? 그 카샴프 하기 전에 이제 이 도장면이랑 유리랑 이제 불린 때 때를 불리기 위해서 합니다. 그래도 여기서 주저드리는 건 있네? 뭘 주저드려요. 당연히 알아가는 거죠. 일단 이 산성 프리어시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, 한 달에 두 번씩 세차하신 분들은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고 세차 주기가 긴 사람들 두 달, 세 달에 한 번 세차하신 분들은 물때라든지 오염물질이 좀 강하게 고착이 돼 있기 때문에 산성을 쓰는 거예요. 팀장님이 또 수업이 있네. 팀장님 세차 1년에 한 번 하니까 1년에 세 번. 한 번 하던데? 세 번 해요. 잘하겠다. 해석비 보니까 폼낸스 같은 경우가 1대 10에서 20. 해석비에 맞게 따라주시면 돼요. 제가요? 네. 1대 10? 네. 제가 지금 900ml 따라놨으니까 몇 내야 돼요? 산수 뭐 돼? 뭐지? 900ml 따랐잖아 내가 1대 10이니까 몇을 내야 돼요? 100ml 따랐어? 100ml. 900ml, 1대 10이 100ml예요? 90ml. 맞아. 산수 못 하구나. 아니 아침에 머리가 잘 안 돌아가지, 진짜로. 잘만 돌아가지요. 오, 술 좀 따라 본 숨 쉬네? 그치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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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프리오씨 뿌리기 전에 이게 논란이 많아. 어? 무슨 논란이요? 프리오씨를 하기 전에 고압수로 헹구고 프리오씨를 하냐. 아니면 그냥 프리오씨만 뿌리고 나중에 때 불린 다음에 고압수로 헹궈내냐. 아... 이거 가지고 이제 논란이 많은데 뭐 새 차이는 정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고 싶어요? 물 뿌리고 할래요. 물 뿌리고 이거 뿌리면 더 잘 묻을 것 같은데? 저 같은 경우는 물을 뿌리면 차에 이제 물기가 있잖아. 그리고 얘를 또 뿌리면 얘는 이미 약품하고 물하고 희석이 됐잖아. 근데 물을 닿으면 또 희석이 되잖아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물기가 없는 상태에서 프리오씨를 그냥 포포하고 좀 시간을 오래 놔줘요. 그럼 그렇게 하라고 하지. 그럼 처음부터. 아니 근데 새 차이는 정답이 없어요. 근데 이거 가지고 이제 싫어하시는 분들은 고압수를 깨끗이 헹구고 그 다음에 프리오씨 뿌리고 그 다음에 불린 다음에 또 고압수를 헹구고 네.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. 네. 할게요. 그럼 이제 너무 길지? 써불리 안 왔어요. 그래? 어. 뿌리겠습니다. 아... 아... surprised. 너무 비싸 unattended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. 아까 치면 진짜 볼 수 없을 정도로 들어왔거든요. 지금 봐도 막 그렇게 심하게 들어올 정도는 아니에요. 근데 이거는 어차피 카시암프로 해서 미트질 하면 깨끗해질 것 같아요. 기형케미칼에서 나온 중성 카시암프로 이 제품으로 이제 한 번 저희들이 밑에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겨울에는 이 창갑이 좋다고. 그러니까. 틈새 광고? 이거 뭐지? 우리 파는 거? 몰라요. 주플렉스 비닐농장갑. 아, 이게 이거구나. 이거 겨울에는 이게 좋아. 주플렉스 비닐농장갑 좋대요. 자, 제가 오늘. 기형케미칼에서 나온 이 산성 프리오씨하고 중성 카시암프로 뒤에 보이는 차. 정말 드러분 차. 네, 드러운 차. 드러운 차. 세차를 해봤는데 어땠어요, 오늘? 재밌었어요. 재밌었어요? 그냥 재밌었어요? 저도 처음 사용을 해봤는데 약간 좀 놀랬던 점이 폼을 했을 때 프리오씨인데 거품이? 되게 쫀쫀했어요. 쫀쫀하고 차 도장면에 좀 오래 달라붙어 있을 정도의 거품력을 보여준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리고 카샴푸 같은 경우도 세척하면서 향은 이제 뭐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향도 그러게 뭐 쏘쏘한 편이고 윤활력도 좀 부들부들하게 잘 닦이는 편이어서 기형케미칼 제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진인도 많이 사용해보셨던 휠타예요. 휠타예요. 그 제품만 저도 알고 있었는데 오늘 이 산성 프리오씨 사용을 해봤는데 가격 대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추천드립니다. 추천드려요.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고 혹시 리뷰가 궁금한 제품이 있으시다면 댓글창에 남겨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. 안녕. 수고하셨습니다. 네 어디가 이루와 물기 닦고 가야지. 물기를 닦아줘야지. 아 그러네. 아니 빠져야지 이거 진짜.